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여주신 종목물 매스카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매드팩토요. 10만 2천원에 10% 10만 2천원에 매드팩토 10만 2천원 비중 10% 말씀하시는 거죠? 매드팩토 들어가기에는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이유는 지금 한참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서 10% 더 사면 어떨까 싶어서 전화드렸는데. 네, 매드팩토는 꿈과 희망을 기대하면서 들어가는 종목이긴 한데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의 면역세포와 그다음에 항암제, 면역항암제 쪽에서는 굉장히 기술력 있는 업체입니다. 테라지텍스가 최대 주주로 있는데 한동안 다코스 역할을 충분히 해줬었고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소외되면서 같이 좀 소외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도 제가 이제 JP모건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이슈이 있으면서 두각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회사는 지금은 돈을 버는 회사는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규모로 돈을 투자하는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일단은 제약바이오 꿈이 있을 때는 확 가고요. 제약바이오 꿈이 좀 약해지면 확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롤러코스터가 지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시총이 한 1조 1천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1조 1천억 정도인데 꿈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요즘에 학술지라든지 네이처지라든지 이런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1조 이상에는 항상 있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2조를 넘어갈 수 있느냐, 3조를 넘어갈 수 있느냐, 5조를 넘어갈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원래 제약바이오의 꿈은 항상 5조거든요. 실적 없이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이제 1조, 1조면은 지금 한 10% 정도 더 하락해야 되죠. 5만 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는 가능할 것 같아요. 5만 원 이하. 5만 원 위는 안 좋습니다. 5만 원 이하에서 추가 한 10% 정도는 더 내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와 지금 2조를 넘어가기에는 꿈과 희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1조 5천억으로 보게 되면 이제 5만 원 이하가 되면 평단이 이제 한 7만 5천 원 정도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구간, 그러니까 7만 6천 원, 7천 원의 악성 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7만 5천 원에 매도를 하시고 나중에 다시 5만 원 이하 내려오면 매수하고 올라가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5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10% 가능하시다. 대신에 7만 5천 원에서 평단이 낮아진 만큼 본전에서 매도하시고 나중에 재접근한 전략이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타이밍은 제이필몬 콤플런스 2월, 3월 이 타이밍을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 3월에요? 네, 2, 3월에 상승할 때 그때 매도하신 전략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